크루디쉬 크루디쉬 쏘라니 크루디쉬 크루딘 스티아이 엔 크루스틴 크루스틴 알알 가래 끓는 소리죠 크루스틴 케이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크루스틴 크루스틴 라 로 길 도로 방법 그래서 라 크루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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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사전입니다 걷다 투 워크 크루스틴 러럿 크루스틴 얘도 똑같습니다 걸어서 걸어 걷다 오다 뭐 갤럭 개알옥이 걸어 걸어 결로 그 KG 결로 결로 걸었어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걸었어. 헝가리 사람들도 중동에서 무역을 하면서 트레이드를 하면서 헝가리까지 들어갔습니다. 헝가리까지 들어갔다. 이게 다 증거입니다. 헝가리 쪼금 밑에는 이건 며칠 전에 했죠. 카우트 그 사오에서 그 사오서 이 웍스 인 이 웍스 인 그 서카우트 카우트 이게 커졌죠. 그냥 커있어요. 카우티. 걸었지. 커졌어. 알랄리 커니케. 알랄리 커니케. 알랄리 커니케. 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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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 전에 했죠. 그래서 이건 아주 재밌는 거죠. 맨 나케. 나케. 맨 나케 커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전을 만든 사람도 이렇게 알파벳을 가지고 장난을 쳤죠. 커졌어. 여기는 C로 했죠. 커졌어. 여기는 K로 했죠. K로. C, K, 뭐. 알파벳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하는데 어떤 때부터 Q로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Q, K, G, Z, C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장난을 해놨어요. 장난을 쳐놨어요. 맨 나카. 커졌어. 맨 그 사람은 나케 넋게 커졌어. 커졌어. 걸었어. 다 이렇게 장난질을 쳐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알곤킨 캐나다 몇일 전에 말씀드렸죠. 알곤킨 어족. 아메리칸, 인디언 최대의 어족. 뭐 이래가지고 뭐 캐나다의 뉴브론스윅 라는 곳에 쓰는 언어인데 브론스윅이 캐나다 믹맥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저겁니다. 믹맥도 믹맥도 보면은 우리는 거의 뭐 우리말입니다. 히브리 중동에서 넘어온 말들이 이렇게 쭉 걸어서 여기 보면 가케 일로 가세 럭 가케 일로 이쪽으로 럭 가세 일로 럭 가세 일로 럭 가세 럭 가세 럭 가세 글럭 가세 글럭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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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세 아뜨루 가세 아뜨루 가세 글럭 가세 글럭 가세 글럭 가세 믹맥 그래서 쭉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은 투 워크 그래서 이제 KL 이게 같은 겁니다 L이 K가 떨어져 나가면서 L이 되고 L은 R하고 혀가 꼬부라지 R 되고 그리고 KL은 다시 살아나서 A가 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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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고 A KH KH 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C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이 LALAK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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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K가 들어간다 하면은 K가 들어가면 KLAK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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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LAKAT LALAKAT LALAKAT LAKAT KH LALAKAT KH LALAKAT KH 페르시아 이란 랄라스틴 KHL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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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AK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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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GRUDE죠 페르시아 GRUDE 거의 KHLASTE Ok 짧게 셀 그러면 dozens 비니 이쯜 그래서 히브리, 중동, 쿠르드 이쪽 사람들이 무역을 트레이드를 하면서 쭉 코리아를 거쳐서 헝가리를 거쳐서 코리아를 거쳐서 캐나다 링맥으로 쭉 이어졌다 걸어서 이런 말입니다